귀엽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물 흘러가듯이 호흡을 맞춘다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선배님께서는 많이 어렵고 힘든 장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지 뭐, 이건 우리가 해야지. 아주 쿨하게 시도를 하시고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다. 저 또한 굉장히 편하게 대해주셨고 그런 부분들이 호흡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딱 그 이유는 그렇게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고고한 척하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당연히 감독님의 디렉션도 있으셨고 그런 부분들이 호흡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변화무쌍한 그런 감정과 호흡과 모습들이 여러분들께 좀 재밌게 전달이 되면 어떨까라는 연구의 어떤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염정하 씨께 조우진 씨와의 호흡, 그리고 채동훈 감독님과의 호흡 질문 주셨습니다. 네, 조우진 씨하고는 뭐 더 없이 좋았고요. 영화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또 호흡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맞아서 촬영하는 내내 행복했었고 짝꿍이 있다는 게 너무 외롭지 않아서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조우진 씨한테 왜 딱 같냐고 물어보는 거는 흑설은 아마도 청훈이 저를 많이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의외의 그런 리액션에 아마 놀랐던 것 같고요. 채동훈 감독님하고는 매번 작품할 때마다 놀랍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직까지도 채동훈 감독님의 영화에 캐스팅이 돼서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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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